소토초의 이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300억 원. 이 돈을 마련하려면 우선 현재 소토초 부지를 팔아야만 합니다. 소토초 이전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경남도교육청은 학교 부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. 그 결과 나온 평가금액은 106억 원. 주변이 공단인 만큼 공장용지로 팔 경우에는 118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. 학교 이전 비용의 약 3분의 1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 겁니다. 여기에 학교를 이전할 부지는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. 소토초 이전 부지로 거론되는 학교 용지입니다. 지금의 소토초와 1.8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. 자풀만 무성한 이 공터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. 바로 옆 아파트 단지에는 소토초 재학생의 40%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. 10년 전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조성된 학교 부지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쓰임새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. 경남도 교육청은 앞으로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등 도시개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나중에 학교를 짓기 위해 이 부지에 대한 매수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제 남은 것은 나머지 비용 마련 방안과 정부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통과 여부입니다. 둘 다 양산시가 적극적인 예산 지원 의지를 박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. 이전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양산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. 도교육청은 감정평가 금액을 토대로 다음 주 양산시와 협의를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.